인터넷을 들여다보면 인터넷 암시장인 다크넷 사이트가 있다는 것, 시청자 여러분들 아십니까? 다크넷 마켓은 통상적으로 접속할 수 없는 인터넷상의 암시장인데요. 마약거래와 돈세탁 등 각종 범죄의 온상으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 최대의 다크넷 마켓인 히드라가 미국과 독일 사법당국의 공주로 폐쇄됐다는 보도입니다. 일각에서는 러시아를 겨냥했다는 분석도 이어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과 AP통신의 보도입니다. 주로 러시아권에서 사용되는 인터넷 암시장 히드라 마켓은 그 중에서도 최대 규모로 지난해 다크넷 관련 암호화폐 거래의 80%를 차지했던 것으로 추산됩니다. 보도에 따르면 독일 검찰은 독일 내에 있는 히드라 마켓의 서버를 압수해 서비스를 중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검찰은 이 과정에서 2,300만 유로, 약 2,600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도 압수했습니다. 독일 검찰은 히드라 마켓이 2015년 문을 연 이래 마역 거래와 문서 위조, 해킹 등 각종 불법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입점해 있던 그 매장은 1만 9천여 개, 고객수만 해도 1,700만 명에 이르렀다고 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히드라 마켓은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약 12억 3천만 유로, 약 13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독일 사법당국은 지난해 8월부터 미국 법무부와 또 미 연방수사국 FBI와 함께 히드라 마켓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연방법부는 이와 관련해 히드라 마켓 서버를 운영 관리한 러시아인 30살의 드미트리 파블로프를 돈세탁과 마약 유통 등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또한 연방재무부는 히드라 마켓과 가상화폐 거래소인 가란텍스도 앞서 전해졌다시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는데요. 이에 따라 두 기관과의 거래는 모두 금지되고 미국 내 관련 자산도 모두 동결됩니다.